2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2년 7개월 저도 역할 키고 있어요 아까 놈터버가지고 동미선님 안녕하세요 집고양이는 보통 한 13년? 10년에서 13년이구요 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저 뭐야 길고양이들은 평균 3년 뭐 로드킬도 좀 많을거고 또 사람들이 주른 음식 그런 약간 염분 뭐 이런것 때문에 또 오래 못살죠 뭐 기타 또 질병 질병 뭐 이런것도 저는... 저는 솔직히 둘다 애정이 많이 봐요 둘다 제가 데려와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키웠으니까 귀여워요 리사 봉노 완전 귀엽죠 그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고양이에 있어가지고 묵던걸 갖다가 야 이거 먹으라 이러면서 그 뜬지 주는 그게 고양이를 오히려 빨리 죽이는 짓이 되는거죠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뭐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뭐 사람 우는걸 갖다가 그냥 뭐 어 어 이렇게 주면은 만약에 그 저 물론 뭐 밴은 채우겠지만은 좋지 않아요 어 일본에서 제일 센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? 와세다 대학교 어 와사바리 거두고싶네요 예 김집사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KS H 시리버 아메바로 태어나고싶다 왜 참 가보징으로 태어나시지 왜 아메바입니까 아 뭐 아스.. 아니 왓세다 대학교 잘 알죠 그 저 뭐야 우리 그 삼성의 이거니 회장님도 저 왓세다 대학교 출신이시고 한 번씩亞읍 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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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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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σ ου 우 피끝 그래요 앰 나이스 요메이앨 ries 이 이 아 비 pace 빅하게 만들었더 잘해 잘해라네 미리 오게 금방 안정 안정을 되찾았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 십니까 잘 지내시네요 끝!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해 을 할 것과 웃겨서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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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라 센터를 내자 한방에 한방에 으 으 오 오버 점유 오버 점유 세슬? 끝났죠? 네 캐리 근데 뭐 유리한 줄 아셨어요? 선생님? 캐리어를 하고 있어 뭔 소리가 울려 캐리어를 하는 정말 추억이었죠 우린 저빨 삼겹살 요소로 자막 요link 고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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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 뷔 위 exists 해야돼 보쪰 3 우 보쪰 보쪰 어어어 죽고 laughed 보쪰 앞 보 네 안 이 형 아, 쟤 좀 하는 구라! 어? 유튜브에 깍돌이 검색 또 이런식으로 영업을 또 한번 하고 나와주는 그런 부분 처음 오신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